이거야 린트쑤? 야야야야 거기 문상부 숫자 어우 차실장 맞네 문상부 아 근데 여기 아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? 아니 그냥 지나다가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혹시 나 만나러? 그런가? 그 실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이거 받고 회장님하고 관계를 끝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이 돈 봉투 먹고 떨어져라 그거냐? 아 나 진짜 이 자식이가 진짜 야! 너 무슨 막장 드라마 찍냐? 아이고 이 자식이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차 실장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회장님하고 나 아니라고 이 자식이 내가 몇 번을 말해 뭐 차강심씨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그저 말을 나요 그거 참 당황스럽네 어떻게 하면 믿을래? 뭘 말입니까?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니라는 거 증명해줄까? 야! 너 요즘 또 보라니까? 달봉이다 달봉이다 아이고 우리 달봉이 야! 야 왜 그래 너 그렇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마셔가지고 달봉이다 달봉아 너 너 어떻게 하면 나랑 결혼해 주세요? 뭐? 어떻게 하면 나랑 결혼해 줄 거냐고 응?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나랑 결혼해 줄 거냐? 야 야 야 야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 확실해지는 거지? 어 아 이봐요 장미심씨 왜 이러십니까? 네?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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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